지금 에어팟 프로 2가 궁금하시면 본문과 댓글에 구매 정보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제품은 2023년형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. 이 제품의 최대 강점은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. 이전 모델보다 2배 강한 이 기능은 복잡한 주변 소음을 줄여줌으로써 깨끗하고 집중된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해준답니다. 또한 동적머리 추적 맞춤형 개인 공간 음향으로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오래 노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대 6시간 연속 청취 가능한 배터리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. 세련된 디자인의 맥세이프 충전 케이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USB-C 타입 충전 케이스도 갖추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애플 뮤직 6개월 이용권까지 제공한다는 점, 여러분께 보다 풍미로운 음악 생활의 경험을 선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왜 이 제품을 추천하냐고요?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고급스러운 품질, 생활방수 기능, 애플 뮤직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2023년형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확인해보세요.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. 지금 바로 본문 구매 정보와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